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4인박 그건 바로 아이들이 신기해하던 드론을 비행해주기로 한 겁니다. 드론을 처음 본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오늘 하루 1위 선생님이 되기로 한 멤버들 과연 아이들이 좋아해줄까요? 야, 니가 친구들 다 찍어줘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? 얘들아, 모여봐. 모여봐. 엘토마스! 아이들 엘토마스! 우리의 수업을 잘하겠다! 100년 전 여기 이곳에서 아픔과 눈물이 흘렀지만 지금 이곳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꿈임 없는 순수한 모습이 앞으로도 미래의 커다란 긍정에너지가 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